최근 마을 이장을 비롯한 3명이 제주도 관계자를 찾아와서 대신 투자자와 MOU를 진행하는데 참석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거절했고요. 제주도 관계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고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 사업이 난립한다는 우려가 사실 애월리 사례를 통해 현실이 된 거지 싶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이런 의혹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민간 사업자 지위를 넘기는 2.0 초안이 12월 중순 공개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월리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보다 훨씬 전인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합니다. 민간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이 부분은 좀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관을 찾은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던 거죠. 어렵게 얘기하자면 조악하다. 인말로 풀자면 엉망진창이다.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곳인데 전문가 자문조차 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눈물 모양의 조형물과 위령재단을 설치하는 데 3억 원, 공원을 만드는 데 15억 원, 역사기념관 건립에 29억 원 등 총 사업비 약 5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 자체가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전체 예산 규모는 적지 않은데 전 시간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업계 관계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이렇게 나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신 애월리 김칫국부터 마신 애월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애월 쪽의 풍력, 민간주도 풍력 개발 움직임에 대해서 다뤄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후속 취재하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애월리에서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건으로 세 차례 임시총회가 열렸고 찬방거수 투표 결과 100여 명이 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삼촌들 다 알아정 손들엄숙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잘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찬방까지 물었다 이 내용을 다뤄주신 것 같은데 내용이 1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사업을 애월리에 추진하겠다 이 구상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거 졸속추진이다,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 내용이었었고 네. 득과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동원 말고 주민수용이라는 키워드로 관련 내용을 전했었는데요. 네, 네. 이후 마을이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가 이를 반려했고요. 아, 반려했습니까? 네, 네. 반려사유가 뭐였습니까? 아,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규모 풍력개발의 경우 민간의 사업시행권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도상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애월리가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아, 시행권이 민간에는 없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 주도였었잖아요. 네, 네. 지금 풍력발전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위가 아직은 제주도에너지공사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시행권을 누구에게 주냐 이를 두고 제주도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애월리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당초 사업자가 어촌계에 1억 원을 준다고 했다가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사업자가 깎았습니까? 네. 이 사이 그런 일들도 벌어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네. 그러니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제시했던 그 돈. 네. 우리가 허맹이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싸움꼴이 된 건데. 네. 자, 이거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반려사회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거 1.0 풍력정책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 사업 시의 예정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풍력 자원의 공적 관리가 그 취지였고요. 그러면 지난해 말에 에너지공사 지위가 만료가 되는 거였었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에너지공사 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장된 겁니까? 네. 사실 제주도는 사업 시행권을 민간에 넘기려고는 했었습니다. 공사가 지난 8년간 마무리한 풍력개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제주도는 민간에 사업 시행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2.0 풍력정책을 구상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작년 12월 16일 행정예고합니다. 아 이거 기억납니다.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지방 공기업에 부여된 지위 독점적 지위잖아요. 이거를 좀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그 내용 개정고시안을 갖고 지난해 1월에 1차 공개토론회를 열었었죠? 네. 에너지공사 사업 시행권은 12월 30일 만료되는데 그에 앞서 16일 행정고시 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풍력개발 정책을 전환한다는 비판이 거셌던 거죠.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행정예고를 했던 제주도는 해를 넘겨서야 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공적자원인데 이걸 민간에 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을 잃었던 게 기억이 나고. 지위 만료 이후에도 공공에 사업 시행권을 줄지 민간에 사업 시행권을 줄지 이 부분을 결정을 못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제주도는 에너지공사에 부여된 지위를 조례 개정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2.0 초안을 수정해서 2차 토론회를 열었죠. 아니 그러면 사업 시행권 지위가 아직도 에너지공사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애원리에서 아까 민간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도 현행상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기간은 있었으니까 지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고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또 행정대처가 늦어지고 있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민간 쪽으로 너무 오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추진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그런 해설 기사도 나서 사실 언론도 그렇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 초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었으니까. 그렇죠. 당초 초안을. 네. 네. 그런데 취재 도중 이런 의혹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의혹이 생겼습니까? 민간사업자 지위를 넘기는 2.0 초안이 12월 중순 공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에서는 언제부터 움직이는 게 상식적일까요? 당연히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겠죠. 그런데 애원리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보다 훨씬 전인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이 봄이라고 했다가 여름이라고 했다가 좀 가팡지팡 하긴 한데 어쨌든 공개 이전 그것도 한 6개월 이전에 이게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민간에서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가 민간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이 부분은 좀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측을 미리 좀 했거나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혹은 아니면 들은 말이 있거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했다면 너무 확신에 찬 예측이었고 김칫국을 너무 확실하게 너무 마셨던 거고.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서 돈이 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감소한 것까지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상태고요. 의혹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 그 2차 토론회 자리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민간 사업자 측 애원리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자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수정한 대로라면 도나에너지공사 측이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이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먼저 그 입지 발굴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사업자가 미리 손을 써도 에너지공사가 입지 선정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걸로 수정안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컨소시엄이더라고요. 민간과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에너지공사를 찾아가서 여기는 괜찮다. 바람 사업성도 있고 추진할 만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제주도가 해당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두 번째 사유가 풍력자원 부족입니다. 아. 애월 쪽에는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풍향계측기를 설치해서 확보한 해당 지역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제주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애월이는 바람이 부족해 풍력발전 지구지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월이로 입지성정을 한다? 이거 뭐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제주도 관계자도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가? 그런데 사실 서쪽이 동쪽에 비해 바람량이 적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위주로 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럼에도 바람 양에 따라서 그에 맞는 풍력발전 길을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 거기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월이 풍력발전을 일단 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일부 사람들의 추진 의사가 대단하다고 듣고 있고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그려놓은 그림은 해안선으로부터 1.2km 이격거리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총 54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한림해상풍력 사업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고 합니다. PF 방식입니까? 네. 일단 아까 애월이 풍력발전 자체는 일단 제동으로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동의부동의가 아니고 반려네요. 네. 맞습니다. 반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방식 자체가 위험성도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애월이가 자기 자본금으로 400여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저번에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만한 돈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마을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얘기도 마을 쪽에서 했고요. 최근 마을 이장을 비롯한 3명이 제주도 관계자를 찾아와서 대신 투자자와 MOU를 진행하는 데 참석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거절했고요. 마을 자본 역시 PE 투자 방식으로 마련한다고 해요. PE 투자 방식이면은. PF. PF입니까? 네. 어쨌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면은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업 펀드 방식으로 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위험성도 있고 또 만약에 풍력 개발 수익. 나도 이게 마을 쪽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주도 관계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고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 사업이 난립한다는 우려가 사실 애월리 사례를 통해 현실이 된 거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사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셨을 텐데 그것도 좀 아닌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사실 초안과 수정안을 두고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3월 중으로 아마 이제 결정을 한다는데. 방식을. 네. 제주도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수정안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2.0 아까 얘기하셨던 이 부분이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반발이 다 이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한다는 얘기고. 네. 어쨌거나 애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서 일단 시동은 걸었는데 걸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네. 여기 지금 제도 자체가 아직은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pf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 마을에 대신 투자할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에 이제 제주도가 달아나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맞는지 이 부분도 한 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역사가 없는 역사관입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던데. 예전에 권입동 주정공장터 있지 않습니까? 네. 4.3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한 곳으로 평가되는 곳인데 여기에 4.3 역사관이 문을 열었잖아요. 네. 이곳은 4.3 당시 민간인을 수용했던 주정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날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그날 한 시민의 평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주정공장이 일제감정기부터 4.3까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많은 곳인데 그 역사가 안 보여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고 그 역사가 많은 곳인데 역사가 잘 안 보인다. 네.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이 전시관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4.3 평화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생긴다. 네. 또 의미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네. 제주도 정도 이날 주정공장 예터가 치유와 역사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기념관을 찾은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던 거죠. 어렵게 얘기하자면 조악하다. 인말로 풀자면 엉망진창이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의 평이 나오는 거니까 일부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데 역사가 안 보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념관 지하 1층에 있는 전시관은 주정공장이 세워진 배경 4.3 때 이곳으로 끌려왔던 수영 희생자들의 피해 기록, 4.3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을 담은 영상, 사진, 그림, 글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시민 A 씨는 평화공원은 평소에 가기가 어려워서 제주 시내의 기념관이 생겼다고 하니까 자주 와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가 컸는데 마치 평화공원에 있는 기념관에 있던 자료 일부를 떼와서 나열한 느낌이라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곳만의 특색 혹은 역사적인 기록, 배경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 못했다는 얘기가기도 하고 평화공원의 기념관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서 나열한 느낌이다? 네. 혹시 다른 지적도 있었습니까? 네. 시민 B 씨는 주정공장이라는 장소가 가진 차별성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걸 바라고 주정공장을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이 전시공간을 기획한 건지 보여주려고 이 전시관을 기획한 건지 그 의도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공장터가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고 4.3 때는 군이 주정공장 내 고구마 저장창고에 민간인들을 잡아와서 수용을 했던 장소였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지적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전시 내용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지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물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전시물을 보면 대충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 같다. 영상 품질이 조악하다. 4.3 역사에 대해서도 숫자 중심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고요.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곳인데 전문가 자문조차 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전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 평가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간기획자가 한정된 시간과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네. 지적 중에는 예산 낭비 지적도 있긴 하던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 중앙에 있는 눈물 모양의 조형물과 위령재단을 설치하는 데 3억 원, 공원을 만드는 데 15억 원, 역사기념관 건립의 29억 원 등 총 사업비 약 5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50억 원이요? 네. 그러면은 글쎄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갔다 오신 분들의 그 평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전체 예산 규모는 적지 않은데 전시관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업계 관계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이렇게 나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만큼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에서 한 얘기도 일리는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좀 다른데. 역사기념관 건립에만 29억 원이 편성이 됐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전시관 조성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갔다. 네. 글쎄 그러면은 제주지역 내 4.3기념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컸다는 말도 많았는데. 네. 내용물을 보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다른 곳도 더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올 법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누군가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장소가 가진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건 당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대식으로 표현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꾸미느라 손을 대느라 그 역사적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과 그다음에 전시관 조성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면도 없지는 않은데. 왜 전시관 조성에 이렇게 5천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또 취재 범위인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하겠다는 얘기죠. 투데이 간에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공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비율이 아쉽긴 합니다. 보니까. 네. 추가 취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